오늘 내내 역시 엘리 벗어나니까 엄청 다르더라고요. 세트장 같아요. 뭔가 이런 곳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자연의 위대함. 아 너무 워낙하게. 호텔에서 4시간 반 거리거든요. 그래서 꽤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여기 풍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. 뭐야? 지금 해가 너무 세고 바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 이거 뭐? 아 이게 너무 좋아. 역방이라도 아마 안 나올지.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영화에서 보던 미국 시골. 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안달러 온. 여기 안 가요. 오케이. 너무 담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. 짐이 너무 힘든 데가 미는데 여기 없더라고. 쟤 왜 저기 가고 있어? 쟤 왜 저기 가고 있어? 모르겠네. 뭔가 뻥뿌리긴 하네요. 일단 햇볕이 좀 다르잖아요. 이걸 보시면 이런 데서 캠핑을 해야지 캠핑 같지 않나요? 어떻게 구름만 하는 점 없지? 다 좋아. 다 좋아. 지금 이 넓지넓은 초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난 미국 느낌이 확 나갈 것 같아요. 이런 데서 가면 진짜 심심하겠지? 가끔씩 가야지 이런 데서 좋은 거지. 익숙함에 수가 소중한 걸 잊지 말라고. 익숙한 도시 생활을 소중함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여태 보지 못했던 그런 그림에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시는 분들이 잘 나왔다고 하니까 잘 나온 거 아닐까요? 이끌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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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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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자, 자 자, 자 자, 자 자, 자 자 잘하다 와 와 아 다 했다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사실은 탬핑 컨셉으로 찍는 게 어떨까 했는데 미국에도 정말 멋진 자연이 있다는 걸 들었고 여기서 꼭 촬영해보고 싶다 이제 미국으로 오게 돼가지고 이제 찍게 됐어요 물 채워졌나? 안 채워진 것 같은데 여기 가는데 여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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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스칸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데 지금 타지 못가요 여비 여비 시원 얼굴 뜨거죠? 아니요? 진짜 밝다 이거 좀 나와요? 더 어두워지면 더 많이 보이려나 네 고마워 고마워 네, 제가 얼마나 시키면 다 잘하는지 한번 봐봐요. 어떤 거 뭐냐, 디렉키만 줘요. 뒤로 딱 붙어. 하나, 둘, 셋! 내가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보시니까 나랑 이랬던 사람들은 이런 표정 보는 건 처음일 거예요. 둘, 셋! 그렇지! 네, 저 개인 화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,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다 죽고 와.